나 절어 어때? 지금 케린아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새 안 나오네 지금이야 소환 죽었어요? 아 뭐것도 안 나오고 같아요 수고형 가야되네 소환 몇 살까지 시청해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돌입당 그럼 오 나왔다 허어어어어 어 2초 포공 데미지다 아 근데 말갈게다 어어어 걔 안나와 와아 요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나와 지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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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헣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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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운 한번 먹어볼게요 아 데스페라도는 보여요 아 너무 안나온다 왜이렇게 아무것도 안나오나 오 대세 아‑예 무제네요 아 미국가셨어 어? 아니? 어? 누가 먹는다x2 아니 이거 왜 먹는 거야? 아니 친구 아니에요? 환생차파? 환생차파 혼내주세요 환생차파 아니에요? 우상하네 잘했어 사고 가졌다 통해요! 맞았어요! wifi 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musung 어? 일단 잡아야 될게 했는데, 일단 껴어어어어어 Q. 어 리레가 안 눌렸네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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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아! 리리스 다 뒤졌네 아 오울하네 아니 구주가 자꾸만 키스에 박고놔야 이즈가 원래 못 차는데 여기도 있어야 돼 절개가 안 나갔어 세대를 못 들었나봐 아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